오늘 어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오늘 무등 마운틴을 가고 싶어요 많이 기대할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내려오는 길은 지금 심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 가져볼까 해요 여기서 이제 1187번을 탑니다 그 저희 무등산의 높이가 1187m거든요 그래서 버스 넘버가 1187번입니다 광주에 그런 버스들이 많아요 518도 그렇고 네 518번 버스가 있거든요 518 기념하기 위한 버스 엄청나게 엄청나게 너무 좋은데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한 번 겨울을 수 있으며, 에버레스 지키는 것 같지? 이럴 땐 7,000m? 7,000m. OK, Mendoza. 한국에선 하시트는 2,000m 정도. 제주 아일랜드에 있는 하시트입니다. 드디어 중머리째 여기가 마운틴의 중머리째 여기가 마운틴의 중머리째 마운틴의 중머리째 여기가 마운틴의 중머리 마운틴이 괜찮으세요? 마운틴이 힘들어 여기가 서석대까지 얼마나 걸려요? 서석대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서석대까지? 30분? 아니요 저기 서석대 꽤 멀리 보이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나? 1시간 정도는 간다고 봐야죠 1시간요? 여기가 여기서 가세요 여기가 여기도 힘들어 저는 광주인데 친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그러면 가야지 여자애가 좀 힘들어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우리도 지금 굉장히 힘든 곳으로 왔는데 한 10번 쉬었어 아 그래요? 다섯시가 가려고 온데 이야기를 또 해야겠네 동기부를 좀 줘야갔어요 친구들한테 10시밖에 안됐으니까 쉬엄시양 가만히 갈 수 있어 또 내가 아르헨티나 말은 못해 우리 집 브리집에서 아르헨티나 네 네 네 네 네 네 서석대에 갑니다 서석대에 갑니다 저도 이제 무등산에 안 온지 좀 오래됐거든요 약간 뭐 전주에 살기도 했고 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예 라이트 그래서 중물지에서 한 1시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기 표지판에는 한 2시간 반 걸린다고 돼있네요 그 코스가 뭐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시간 좀 넘으면 될 것 같긴 한데 한 1시간 반 정도면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는 뭐 일단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은 특히나 광주에 또 뭔지 오겠어요 온 김에 봐야지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게 먹을 걸 아예 안 싸와가지고 먹을 걸 조금 뭐 김밥이라던가 이런거 좀 사왔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먹을 걸 아예 안 가져오는 바람에 조금 시간도 애매하게 걸려서 마일렌이 또 많이 배고파한 걸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빨리 갔다 내려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그쪽은 서석대 그쪽은 입석대 예 예 예 예 예 드디어 이제 장불제 왔습니다 장불제 사회상 거기 많이 왔죠 예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저 위에 서석대 보이고 저 위에 바로 입석대 보이고 예 거기도 왔어요 아 멋있네 예 예 마일렌 지금 뭐야 마일렌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입석대 서석대 비슷한데 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행을 가냐 하나만 가져야지 하는 거예요 입석대까지 0.4km만 더 가면 되고 입석대에서 서석대까지 0.5km 네 그러면은 정상입니다 이제 이 친구도 만나가지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스페인어 처음 배운 스페인어가 당연히 이제 뭐 hola como estas 이거 좀 muy bien 근데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그 약간 제가 하이메라고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알려준 처음 어 단어가 바로 맘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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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텐고 테디타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뜻이 맘마시타가 약간 뭐야 섹시 레이디 약간 이런 뜻이고 클럽이나 이런 뜻 쓰는 단어 그러니까 맘마시타는 조금 뭐 클럽이나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아니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던가 그거라던가 텐고 테디타스 그란테스는 나는 큰 가슴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짓궂은 친구들이여가지고 제가 맥시코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스페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들 만나니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오랜만에 장난 좀 치고 네 아 신기하다 근데 밑에서 두둔 먹어야 되는데 예 오디라는 거구나 한번 따먹어볼까요 네 아니 아니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아 까만 거 까만 거 빨간 거 치고 까만 거 까만 거지 아니 더 까만 거 더 까만 거요? 네 새해 까만 거 예예예 이렇게 새해 까만 해 음 음 You can try 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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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뽕 멀 베리 예스 마운티 베리 아 아 땡큐 감사합니다 이쪽에선 새카먼게 안 보인다 Hey! 마일랜 You can eat the sun fru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s it my beddie? It's the wild like a beddie 삼뽕 네 삼뽕 네 삼뽕 왜냐면 이 친구가 아까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요? 네 배고프다고 산에 못하겠다고 베리 중에 최고예요 베리 중에 왜 간식을 안 가져왔어요 예? 이거 좀 실수했어요 전 일찍 갔다가 내려갈 줄 알고 내려가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죠? 쓱 또 가야지 왔으니까 그럼 배고파서 어떡해요 아 이거 어이 있어 어이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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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초콜릿들이요 초콜릿 초콜릿 있어? 어 초콜릿 있어 You know I say about you My land You feel hungry They try to give you some foo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 만났으면 저 위에서 밥 먹을 때 이거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예예예 It's a Calcumber right You can eat right? Calcumber This is a big Calcumber You can eat right? Yea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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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서 엄청 치갈지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와우 초콜릿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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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Are you okay? Feel good? 감사합니다 물은 있을까? 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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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초콜릿 이제 그분들 아직 내려가는 길이시거든요 그래서 남은 과일이랑 초콜릿이랑 이런 걸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백년초 초콜릿도 얻었고 뭐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것도 얻었고 그래도 기쁘네요 친구들 다행히 제가 좀 미안했거든요 그 음식을 준비를 못 해와서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이렇게 과일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Yeah, my lady looks so happy now 아 진짜 고마운 분들이다 아 역시 역시 아직 한국에는 정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 특히나 Yeah, we're almost there 아름다웠다 아 이 맛에 등산한다 진짜 이 맛에 아 올라가든 힘들어도 올라가서 이렇게 딱 정상에서 보는 뷰 시원한 바람 아 뭔가 또 정복감도 있잖아요, 성취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먹는 맛있는 음식까지 아 이 맛에 등산하죠 뭐 우리가 2000m 넘는 그런 산들을 타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은 이런 산들을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다 왔다, 서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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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석대 예 서석대 서석대 오랜만에 네, 무등산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광주 살면서도 오랜만에 왔어요 네 아 뷰도 이쁘고 네 뷰도 이쁘고 뷰도 이쁘고 오늘은 또 혼자가 아닌 또 외국 친구들 특히 여행자들 데리고 와서 조금 감회도 새롭습니다 네 서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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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타이어 네 네 타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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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는 네 네 오랜만에 안좋으며 네 식사 화 나는 타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 여정을 떠나서 지금 이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좀 피곤한 하루였어요. 생각보다 긴 하루였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운동이었어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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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밌어요. 집에 와서 쉬고 저녁을 먹으면서 어붙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